그리고 2001년 정준호는 영화 두사부인체에 출연, 코믹한 연기를 완벽 소화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2002년 영화 가문의 영광에선 명문대 출신 사업가 박대서 역을 맡아 몸사리지 않는 여련을 펼쳤는데 같은 침대에서 잠이 낀 정준호와 김정은 잔뜩 불이 난 김정은의 오빠들이 출동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정준호는 이후로도 영화 동해물과 백두산이 역전의 명수 등에 출연해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2008년 드라마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에 출연한 정준호는 잘나가는 인기 스타 송재빈 역을 연기했는데 그리고 톱스타 정준호에겐 또 다른 모습이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선 한심하고 철없는 남편 역을 연기하고 깜짝 출연한 건희의 간이 콩알만해진 정준호 애써 놀란 가슴 진정시켜보는데 본의 아니게 진상짓 제대로 한 이분 급기야 이번엔 엘리베이터에서 무단투수까지 어쩔 수 없이 남편 정준호를 짐짝처럼 씻고 가는 김남주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 폐폭발 남편 길들이기에 나섰다 극 중에서 아낌없이 망가지는 건 물론 허점 많고 코믹한 캐릭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정준호는 2010년 MBC 연기 대상에서 최후 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2015년 드라마 달콤 살벌 배밀리에선 충심파 보스 윤태수 역을 연기하고 그리고 그는 특유의 코믹 연기로 안방극장을 초토화시키는데 진검다리 하나도 그냥 건너는 법이 없다 이번엔 인간 찰고머리로 변신해 추격전을 벌이는데 하지만 아내 앞에서만큼은 180도 달라지는 정준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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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간 옷이 이들 마누라요! 여기 빨간 옷! 할불출면모는 기본 코믹 댄스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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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